잠시 카메라에서 꺼지 잠깐 일로 와봐 오시자마자 화면 제가 궁금하던데 니네 손님 오는데 자고 있었잖아 니네 잘했어? 오시기 전에 카톡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자고 있었잖아 방금 전화 있잖아요 카톡 안되면 전화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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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안녕 쌉둥이들 안녕하세요 서비 노문말녀의 처섭입니다 오랜만에 이 카메라를 켰는데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렇게 그렇게 원하던 몰카를 해보겠습니다 몰카 3종 세트를 할거에요 왜 몰카 3종 세트냐면요 하루안에 몰카를 3번 할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 5개 만들겁니다 왜냐? 전 지금 몰카의 신이 영접했거든요 이게 진짜 날마다 오는게 아니에요 자 지금 새벽 2시 40분이에요 좀 설명 중이지만 들어주세요 제가 얼마전부터 패션 매거진에서 조섭에 대한 인간극장을 찍겠다 라고 밀착취재를 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세요 피디님하고 기자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 영상을 그렇게 열심히 보신 분들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서론 다 빼고 일단 저는 지금 제 집인데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원래 서호바 있었는데 없어졌죠? 자 여기가 이제 게스트들 장겸 창고 같은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요 모니터가 120만원짜리 인가 그래요 LG건데 이걸 지금 안 쓰는 이유가 예전에 제가 편집하다가 자꾸 튕겨가지고 약간 욱해가지고 주먹으로 쳤는데 액정이 다 갔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복구 불가능해요 이거 AS 맡겨도 새로 사는게 더 싸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폐기 처분을 할까 생각 중에 갑자기 오늘 떠오른거에요 일단 요 녀석을 현관문 앞에다가 둘겁니다 그러면은 마블이 지금 캡틴 마블 영화 나왔다고 2시 40분꺼를 영상 가서 보고 있는데 이따가 요거를 가지고 사무실로 가서 제가 원래 작업하는 자리 위치에다가 설치를 할건데 숨기고 와우 아 나 이거 언제 끝내냐 자고 싶다 이게 떨어지려면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루루 현재시간 6시 47분 입니다 대전 아 자자 아 이뻤다 아니 읍 10만원짜리 몰카예요? 120만원짜리 이렇게 현관문 앞에서 두고 마블이가 이따가 가져갈거구요 예 저는 지금 모니터를 받으러 서비님의 집에 왔습니다 아니 잠깐만 너무 무겁다 모니터를 들고 사무실에 좀 가겠습니 어떻게 어떻게 할건지 이미 다 전화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기자분들이 저희집을 쳐들어올거에요 자고있는 모습부터 깨우는 것까지 그대로 리얼리티로 담고 싶다고 비번까지 알려준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자고있으면 들어오실건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몰카를 당한다고 생각을 못하는게 뭐냐 제가 말했죠 3개의 몰카를 한다고 이 기자분과 피디님한테는 마블을 몰카한다고 속일겁니다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어떤 몰카인지 이게 미XX인데 이걸 비타민인척하고 먹일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은 몰카는 우마님께서 주신 정말 매운?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나는데 몰카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라면을 끓여줄거에요 한번 몰카당했으니까 설마 또 몰카하겠어 이런 생각이 안들기 때문에 라면에다가 역을 넣을거에요 세번째 몰카까지 성공하는게 제 목표인데 첫번째 몰카는 기자분들을 속인거고 두번째 세번째는 편집자 마블을 속인건데 첫번째 몰카는 컨셉이 제가 마블한테 화를 내면서 아까 그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서 부실겁니다 기자분들 보는 앞에서 제가 욱하는 모습을 본 기자들의 반응을 볼거구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엉 그리고 마블한텐 기자분들을 속인다고 했기 때문에 걔는 거기에 신경쓰느라고 자기를 몰카할거라는 생각은 1도 못해요 기자분께서 저를 찍어서 컨텐츠를 사용하듯이 저도 기자분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좀 찍을게요 미안 어떤식으로 몰카하는지 자세한거는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아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피곤하니까 잘게요 이건 100% 리얼리티입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9시 51분입니다 이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서빈님이 오실 예정인데 자는척하면서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서빈님의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바로 녹화 버튼을 누르고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효소 오빈이 민ns유 excluding 준비 몇 시각 저희가 인식효소 우아 오픈이 오우 아하아아아아아아아 안녕! 섭두이들! 안녕하세요 섭이 인마의 조섭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태경아 약먹자의 그분이 약사시잖아요? 그럼 약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형님! 왜왜? 형한테 지금 보내준 사진 어 어 이거 성분이랑 이런 거 좀 봐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약국에서 판 거거든요 약국에서 그냥 구한 거? 네네 사진 보냈어? 네네 아 잠시만 이건 그냥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는 약간 그런 보조제 같은 느낌인데? 아하 직원 몰카로 직원이 성분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 그냥 혈액순환만 잘 되게 해주는 거? 오케이 오케이 건강해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야동 같은 거 틀어주면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걸 틀면 조금 더 잘 반응할 수는 있겠지 아 아 야동을 틀어줘야지만 안 그러면 반응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게 만약에 ㅂㄹ하라고 해도 틀어줘야 돼 틀어줘야 돼 알겠습니다 틀어줘야 이제 뭔가 그 자극이 있어 줘야 반응이 오는 거고 왜 형 먹어본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 아니 난 책에서 봤어 아 책에서? 역시 약사는 다르네 어 먹어보진 않았어 알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네 오늘 이분들이 좀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마블이 못 찍어요 또 뭐 하려고 하시죠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데 지금 이게 저를 24시간 인터뷰하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저를 이렇게 찍고 있어서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기자분께서 사무실에 있는 각종 영양제들이 있어요 제가 먹는 비타민들이나 기자분이 저한테 어 평상시에도 뭐 이런 약 드시나봐요? 이러면서 아 저희 약 챙겨 먹지 이러면서 저도 먹고 저는 이제 거기서 약을 바꿔치기를 해서 직원도 챙겨야겠네요 이러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이걸 보길 겁니다 이게 사실 마블이 리액션이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라서 노잼이 될 수도 있지만 리얼리티로 한번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끝나고 나면 캡사이싱 결정체라고 해서 1600만배라고 들었거든요 매운맛 이렇게 알맹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숟가락에다 녹일 거예요 62도 되면 녹는데요 이제 점심 먹을 겸 라면 끓여주면서 라면에다가 이걸 넣을 겁니다 우리 기자분께서 해줘야 될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터뷰 하듯이 무조건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 집이라서 사무실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뿅 가자 재군들 빨리 타십시오 든든한 재군들이 있어 오늘 몰카는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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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네 바보 바보야 진짜 바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기 내리세요 지민 내리셔야 될까요? 네 자 이제 몰카 시작 자 이제 몰카 시작 서빈님 도착하셨고 저는 이제 자는 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하겠습니다 래로래로래로래로래로래 뭐해 Genau 아직도 자? 야? 지금 시가에 몇 시인데 아직 주자 얘? 불 켜야지 야! 엄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지금 시가에 몇 시인데 아직까지 주자 얘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브리님 아 내가 오늘 촬영 있다 했잖아 지금 자면 어떡해 아 자충신이 그런가요? 야 너 어제 몇 시에 잤어 근데? 밤새워가지고 아침에 잤어 영화보다? 드디어 와가지고 어이가 없네 자는긴 하죠 제가 오늘 이거 인터뷰 촬영 있다고 꼭 좀 일찍 일어나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 자식이 저거 또 회사에서 웬만하면 자지 말라 했잖아 니 할 거 하고 자라 했잖아 아 좋아 아이 그치만 너 원래 이런 사진 아니에요 너 어제 내가 하라고 한 거 다 했어? 편집? 예 오늘 조금 해야될 건 하고 자라는 거예요 다 한 거 맞아? 내가 어제 다 하라고 했잖아 하고 영화 보러 가라 했잖아 그건 모르는 안 하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이 할 거 하고 하라고 일 할 때는 내가 잘못한 거야? 잠시 카메라를 꺼지 잠시 카메라를 꺼지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아 너 잠깐 일로 와봐 네 저요? 응 너 어제 뭐 몇 시에 잤어? 저 7시쯤? 7시? 네 영화끝나고 오니까 그때 돼야 될 거에요 그걸 꼭 그 시간에 봐야 될 거에요 근데 그때 말로는 자리가 없어서 예매도 해 내일도 있잖아 오늘 내가 인터뷰 촬영 있다고 했잖아 아니 근데 어제 끝내라고 하신 부분까지는 그래도 대충 끝내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너 지금 다 안 했다며 근데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많이 했어요 그게 네 기준이잖아 할 거 다 했다는데 검사했는데 네가 다 안 했잖아 근데 그렇게 못 하면 오늘 또 밤에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오늘 밤이 아니라 오늘까지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가 그럼 네 멋대로 할 거는 네가 편집을 왜 해 내가 하지 제가 편집하는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자판단 하에 적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하고 그냥 영화 보러 간 거예요 그럼 네 혼자 일해 나랑 같이 왜 일하는데 네가 어느 정도 했는지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좀 이따 아니 아까부터 왜 자꾸 말들끈는데 그 장난을 아니 손님 오셨는데 제가 오시자마자 화내면 제가 뭐가 됩니까? 너는 손님 오는데 자고 있었잖아 너는 잘했어? 오시기 전에 카톡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카톡하는데 네가 안 받았잖아 자느라고 우리 자고 있었잖아 방금 아니 전화 있잖아요 카톡 안되면 전화할 수 있잖아 아이고 아 진정하시고 ㅅ을 받네 진짜 아 손님 있잖아 판이지 마시고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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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성 넘치 말렸지 뿌셔진거 아닌데? 뿌셔진거 아닌데? 진짜 뿌친거야? 뿌셔졌는데? 뿌셔진거 아닌데? 이 친구가 감정적으로 대들거리는가 뭐..뭔데? 왜이렇게.. 장아야 꺼져 곧이라고 으아아아아아악 죄송합니다 오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와서 얘기를 끝내는데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봐요 혹시 오늘 촬영할 때 뭐 없었어요? 아침에 뭐 이상한 점 없었어요? 그건 괜찮아요 아침에 괜찮은데? 아 진짜 약간 다혈 찌려가지고 맨날 저러거든요 본인은 다 살 건 생각을 못해요 이제 월간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 막아있을까요? 아니 지금 밖에서 지금 파라져 잠시 막아있어요 잠시 막아있어요? 아니요 하아 아 진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거 올려줄까요? 아 이렇게 네 5분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찍어야 돼요 네 아니야 너 어떡하죠? 진짜 죄송해요 아니 10분 후에 들어올게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못 가요 죄송해요 못 가요 죄송해요 뭘 가췄러 reinforcing 가지고求求求 아니 아니 감독님은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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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떡해 아니 이거를 떨어뜨리고 이거 원래 고장난 모니터예요 진짜요? 1년 전에 이게 고장난 모니터예요 아 뭐야 아니 제가 정독님한테 아니라고 아닌 거 같다고 행위 속았지? 진짜 에이 속았네요 당황했어 친구가 당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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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떨어뜨려서 너무 놀랐어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기 스파이가 있어요 찍고 있었어 몰라요? 여기가 그 기자분하고 같이 계신 PD님인데 미리 스파이를 심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상황을 다 말씀드렸고 카메라분이 한 분 더 계신데 그 분은 모르세요 그리고 기자분도 모르시고 티 안 나게 카메라를 계속 잡고 계실 거예요 표정 이미 잘 하셔도 포코패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몰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어땠어요? 지금 지금 멘붕이야 멘붕 아니 오늘 나는 촬영을 접어야 될 것 같아서 그니까 아까 계속 얘기하고 나가서 근데 왜 안 말리셨어요? 응? 난 말릴 줄 알았어 아니 괜히 우리가 여기에 뛰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뛰어내면 안 되지 그래서 사실 그냥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촬영하니까 이제 밑밥을 깔고나 뭔가 분위기를 잡아야겠다 마음에 드셨나요? 멘붕 괜찮으시죠 다들? 저 이제 출근한 거잖아요 아 네 이게 이제 신고식이고요 저 무슨 일 있었나요? 이게 신고식이고요 신고식 너무 세 이 정도는 해줘야죠 진짜 네 암튼 몰카는 여기까지 석방 너 연애 안 한 지 얼마나 됐지? 그럼 왜 여기서 물어봐요? 성음도 없고 연애 욕구도 없고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코드하디 제가 이렇게 직원을 또 챙겨줍니다 평상시에도 야무지게 먹어야지 호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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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 내가 말했잖아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렸다고 너는 아 진짜 아 진짜 크맨 꺼바해 진짜 예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